자 오늘 이 옆동네에 사는 보덕이가 어느새 나라값이 좋은가 와 이 차 몇대고 이거 아 뭐 리베르 우리 차 막 이래야 두대 오고 보덕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차 두 개 주현이 차 한 개 예 그 다음에 요 저 보덕이 아버님 차 요 나라 어르신 어르신 그리고 이제 이 뭐 나락을 뭐 도대체 이 몇 개를 요 천지 나라 예 오늘 뭐 나락값 좋다는데 하여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어이 주현아 안녕 아하하하 이 카메라 이 카메라 병이 있잖아 하하하하 이거 참고 요리 아 야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 어디로 가지 이거 가지고 여 어디로 가지 어 어 오늘 나가는 한 천만 원 오늘 천만 원 야 오늘 천만 원 아우 시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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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 야 엄마 아 오늘 천만 원 보러 갑니다 천만 원 보러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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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와 차가 휘청휘청 온다 역시 저 뭐이고 이 짐 싣는 거는 리베로가 최고야 리베로가 요정도 짐 싣고 가면은 리베로는 딱 안정적인데 포터 이거는 막 앞바퀴를 들어서 하더만 와 커버길에 오르막길에 이런 데는 막 어이 반쯤 앞바퀴를 들고 막 와 아유 차 가자 가자 와 으아아아 아 으아 아 아 아 아, 빨리 와야겠지? 자, 도미나 봐 사운드가 가리도 못 본다고 여기부터 갈까? 아, 저 옛날 소금소에서 집시나서 남해군 농협 쌀방앗간이 보이네요 남해군 농협 쌀방앗간이 보이네요 쌀방앗간 아 여기가 남해군 농협 쌀방앗간 아 이 아인가? 이 아이다 이 아이네 아 이거 맞다 맞다 이거 맞네 남해군 농협 쌀방앗간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뭐 완전 쌀 찌어지는 공장이네 옛날에 한번 와보긴 와본거 같다 옛날에 한번 옛날에 한번 와본거 같다 우리 기계 소리가 웅장해 웅나네 굉장하다 굉장해 굉장합니다 남해군 농협 쌀방앗간 굉장하다 굉장해 와 와 연통 봐라 봐라 지게 자 여기 오면 이제 무치기차가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 봬 다시 한번 봬 봐라 지게 이제 라이브 같이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다 풀고 갑니다.